최근 난방비 대란에 지자체마다 곳간을 열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대책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에 비판이 나옵니다. 김광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난방비 급등까지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천안시는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활용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10% 캐시백 지급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5만 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여와 태안 등 충남 일부 시군들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원책을 내놨고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다 돼서 대전시는 뒤늦게 긴급지원을 결정했고 세종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은 지역화폐 온통대전까지 사실상 폐지한 상황이라 소극 행정에 대한 시민 불만이 더 큽니다. 중앙정부가 미급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편적인 에너지 바우처 확대만으로는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와의 연계나 기존 사회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대책, 적극 행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난방비 폭등에 떨고 있는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장과 대전시 행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세종시 차원의 긴급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